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예요. Hello, my name is Grace. Today I will read a Bible.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그릴 거예요. Today Bible title is Coming Home. It is Coming Home. 오늘 읽을 제목은 Coming Home이라는 이야기. I will read the Bible in time with people who do bad things. The religious leaders wondered. So Jesus told them a story about God's love. This is how it went. The with God's love... 궁금했던 것들이 예수님들을... 예수님은 왜? 나쁜사람들 말하고 그러는지 궁금했어요 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계속 지났어요 눈처럼 사는 사람을 깨어내고 나와요 눈처럼 보셨나요 눈처럼 보셨나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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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떤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음 음 그 한 아들이 어 돈이 달라고 했어요 딱 어 막 그 그 아들은 말도 안 듣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왔어 음 아빠에게 와서 잔소리 듣는 것도 막 싫어했어요 음 음 따로 살게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의 아빠의 재산을 이 중에 반을 줬어 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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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tti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이 나쁘지 않으셨는지 이해하셨을까요? 맞죠? 응 잘못 눌렀네요 음~~ 어떤 먼 나라로 갔어요 아니 어떤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막 돈을 막 썼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돈이 다 없어졌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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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말해줘도 돼 음~~ 하고 돼지들이 있는데 가서 돼지를 먹여야 했어요 돼지 먹기를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일단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 숙여서 이쪽으로 가 숙여서 이쪽으로 가 숙여서 이쪽으로 가 음~~ 음~~ 네 네 죄송합니다 돼지들은 엄청 좋아하네요 귀여워 어 피곤한 피를 먹기 그리스마스 퀽 Beau 먹기 좋은게 먹기 기대됐를 먹기 생각해보는 것 피곤한 피를 먹기 아버지의 친구들이 더 잘 만들어놓은 것 나는 집으로 돌아가며 우린 그 다음에 내가 자국을 먹으면 내가 고생이 아빠의 도와주는 사람은 이것보다 더 잘살았고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하고 음 그래서 결실 아 진짜 잘한다 심지어 몰름 걔도 와 있는데 옆에서 연수가 도와주네요 하고 자기를 하인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엄청 지저분하네요 아 잠시만요 세상에 죄송합니다 음 죄송해요 물 뒤로도 안 먹였네요 음 아빠에게 갔어요 그 다음에 음 나는 아빠의 아들이 저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당신은 내iew 장관에 쓰라고 말하셨나요? 황한 은혜를 물에 버려주세요 이루곤 허세 아 당일 스스로 지저분 친구들 스트레이로 저 음 그래서 하인들에게 음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제일 좋은 옷을 주고 제일 좋은 신발도 주고 그러라고 했어요 내가 잊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다시 찾았다고 말하면서 음 으 으 으 으 으 으 네,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음, 뭐지? 그래서 파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큰 형이 화가 났어요. 음, 걔 나는 성실히 잘 일했는데도 아무것도 못었고, 걔는 아빠의 돈을 해가지고 다 썼고, 그런데 걔는 파티를 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엄청 화가 났어요.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어, 내가 죽으면 이게 다 너 거라고 했어요. 그러고, 음, 하고 그런 다음에, 음,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파티를 얻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음, 호텔은 어떻게 되게 힘을 켠가 봐요. 어, 이게 안 돼야. 그래서, 아, 아들아. 두번째 절 오늘은 2단계까지만 할께요 구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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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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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